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6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은 이룰성 이룰성은 무승알무 플러스 장정정으로 풀이가 되죠. 장정정은 옛날에는 16세에서 20세 정도를 장정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무승한 세월이 흘러서 장정이 그 뜻을 이루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. 7번 개술입니다. 무승알무 플러스 하나일입니다. 무승알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일 하나같이 사람과 함께해온 동물은 개다 멍멍이다 이런 뜻입니다. 8번 수다리수 지킬수입니다. 이 글자를 풀이해 보면 무승알무 플러스 불똥주입니다. 여기서 불똥은 횃불을 의미합니다. 무승알무 많은 횃불은 밤에 특히 지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죠. 횃불 하나가 무승한 많은 장정보다는 더 적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는 뜻입니다. 9번 병장기 용입니다. 창과 플러스 열심이죠. 열심은 많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. 창이 많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 창이 100개, 1000개가 된다는 것은 무기를 의미합니다. 10번 혹 혹 또는 혹시 혹입니다. 이 글자를 풀이해 보면 창과 플러스 입구 플러스 하늘이죠. 입구는 여기서 사람을 의미합니다. 사람이 창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. 혹시나 적군이나 또 이嘴 음 은 퇴근